2014년 8월 20일 구름이 많아서 제법 올라오는데 난길을 흐른 만나야겠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기차가 수렴 중입니다. 예상했던 대로 이 비행기는 50분 정도 지연 출발했고 도착시간도 그에 따라 지연될 거로 예상됩니다.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법 폭탄기류가 심합니다. 전혀서 전혀서 이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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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